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가치로 확고하지 않으면 유행 따라 살게 된다. 성경의 가치로 확고하지 않으면 유행 따라 살게 된다. 이런 제모로 오늘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야고보소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야고보는 믿음의 길은 편리한 길이고 복받고 잘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길에서 역류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항상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다가오는 역경과 혼란은 당연한 건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버겁고 마치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세상과 같이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로 하면서 성도다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종교로 시작하고서도 혼자 자기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모든 인물들이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간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정신적 교통만 나눈 게 아니라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며 의롭담을 얻을 수 있었던 삶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 땅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운총을 누리게 되는 삶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야고버스 서두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야고버스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9절에서 5장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삶 그러니까 믿음 따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결국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기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야고버스의 어떤 큰 세 파트 중에 두 번째 중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전체적이고 계략적인 1장 19절에서 5장 6절까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장 19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경건한 삶은 종교적 의식에서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삶의 현장 안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함께 책임지는 것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반은 자기 혼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그 중에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지켜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새 속의 삶은 전부 어때요?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지지 말라 하면서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함께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걸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홀로서기 힘든 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예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걸 말해주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난하여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머리가 잘 굴러가는 영악한 자들과 또 돈과 권세가 있는 자들의 착취의 대상이었죠. 지금도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돈 있는 사람, 권세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정의롭게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줄이 없는 자들은 늘 짓밟히고 심지어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지은 죄까지 덮어쓰고 억울한 일을 너무도 많이 당하죠. 그나마 법치국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이렇다면 그 시대, 그 과거의 시대는 얼마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그릇된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잘못된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한 구조와 다른 이런 독재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서 결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과 평등과 공평에 대한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자율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이 율법의 핵심이 그래서 인권 존중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세상의 약육광식의 원리를 따라 적자생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도 저기서 약하고 늘 맞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이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적하면서 다른 믿음의 삶, 성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26절은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돌보고 불쌍해 오셨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참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외침바라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치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삶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며 행했던 성경의 선배들이 그 우럽담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저들의 그런 선배들의 삶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델로 삼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장, 2장은 믿음의 삶이 편리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다른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게 위협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험하고 두렵고 거친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은 생각해보면 단지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은 아니다. 참된 거룩한 백성의 영원한 길을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내가 목적하는 바를 가기 위해 땀을 잃는 그런 인생이 왜 나쁜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3장부터는 보다 더 실질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권고하는데 말의 중요성을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배의 키에 비교하면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따라서 말하고 그 가치를 따라가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할 것을 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으로 인한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 결과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보내받은 그 세상에서 그 세계와 버타여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이다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수로 말미야마 세상을 향한 방향에서 터닝은 했는데 기적적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대로 표류하며 심지어 그것을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마이클 잭슨이 춤추는 것 중에는 걷는 것 같은데 뒤로 가는 것 같은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핏 보면 걷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뒤로 가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였을 때 비방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나가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나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사서 세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세상의 모습대로 이전투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 돈 모으고 서로 자기의 어떤 동호회 자기의 어떤 당을 만들어 당짓고 결국에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욕심 따라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우는 이들에게 그 이사회 선지야를 통해서 호통치시면서 예배와 제사가 역겹고 지겹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런 목적을 상실한 교회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도들의 다툼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불의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야지 세속의 가치를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심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의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더라. 자기가 기도했더니 뭐가 어쨌었더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너무나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맞죠. 그런데 보면 대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혔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런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거짓된 방법으로 불을 얻고서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된 돈을 버는 이들에게 경고를 하죠. 5장에서도 6절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거짓된 방법으로 싸울 수 있었던 부자들에 대해서 정직한 부자가 아니라 거짓된 품삭을 주고 인권을 착취하며 모은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업하는 것, 믿음으로 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런 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에 보아를 쌓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벌되 하나님이 주신 바른 방법을 따라 벌고 벌었을 때는 내 그릇에 맞게 넘쳐가는 것은 다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1장 19절에서 5장 6절까지 큰 그림을 대략적으로 살폈는데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또 3장부터 내일 다시 한번 거듭 살피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하루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의 가치를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가치가 성경의 가치로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회와 사람들이 주장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가치 그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일부러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강력한 흐름이 휩쓸려서 표류하고 떠도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휩쓸리는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런 거는 결국은 이건 세상의 방법을 자기가 즐기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류하는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연어가 나은 곳,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올라갈 때 그 강의 폭포까지도 거꾸로 올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역류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류가 얼마나 세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바람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바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주를 바라보고 있으나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을 따라 세상의 역류함에 나아가는 믿음의 그런 삶이 없이 그냥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마이클 잭슨이 걷는 그 거뿐과 앞으로 가는 것 같으나 뒤로 가는 그런 걸음걸이로 은근히 세상과 동행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께서 우리가 자세히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도 세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핑계를 대며 죽게 나아가기 위해 힘차게 도약하기보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나를 억지로 끌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역류하는 세상 속에서 목숨 걸고 애써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않고 각자의 모든 삶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정말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삶들이 있기를 주혜렴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 그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것인데 나는 세상의 흐름에 기꺼이 휩쓸려 가면서도 그저 기도하고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를 붙잡아 천국으로 인도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얼굴은 주를 향하고 있으나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으로 힘써 나아가지 않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은근히 즐기고 있는 이런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삶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통해 참된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그 말씀의 가치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시고 힘차게 앞서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